오늘은 부산에 한 학생이 선생님께 보내는 사연입니다. 지금 만나보시죠. 들어가겠습니다. 박지현 선생님 박지현 선생님 박지현 선생님 억지하시죠. 축하합니다. 오늘의 즐거움입니다. 김나이 학생이 선생님께 선물 하나 부탁드린다고 사연을 보내셨어요. 선생님께서 내년에 다른 데 가실 수도 있어서 아쉬워서 신청을 했었어요. 선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용수업도 하고 체육수업도 하면서 많이 즐거웠고 좋은 추억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너네만큼 큰 추억 많이 안고 다른 학교에 가서 너네 있지 않을게 고맙다 얘들아 이리와 행복을 얻으세요. 메리 크리스마스